우리 안에, 우리 무의식에 항상 행복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업들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습이에요. 내가 하긴 하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시는 건요. 자기가 불행은 크게 느끼고 행복은 적게 느끼는 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습을 교정해야 됩니다. 습을. 습을 교정해야 돼요. 아래아식에 이런 선한 종자들이 저장돼 있으면 얘네들은요. 인연을 만나면 현행돼요. 반대로 이 악한 종자들도 우리 안에 우리가 계속 집어넣죠. 악한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면요. 종자가 저장돼요. 우리 아래아식에. 이게 지금 뭐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과 통하죠. 이 무의식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이놈이 한 번 했잖아요. 이놈이 그러면 2년이 되면 또 현행해요. 현행합니다. 한 번 현행하면 이놈이 다시 재작동한 거죠. 그러면 더 강력하게 또 이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점점 증장합니다. 이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장할수록 더 잘 현행이 되겠죠. 기회만 되면 더 잘 현행이 되겠죠. 이게 우리 안에서 카르마 업장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선한 것들을 키워놔야겠죠. 강력한. 우리 안에서. 몰라 하는 업. 보세요. 이게 몰라 종자입니다. 몰라. 괜찮아. 깨어있기. 이런 종자들을 계속 키우는 방법은요. 또 튀어나와요. 현행해요. 현행한 걸 또 실천을 해요. 실천하면 다시 저 강력하게 저장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관심을 주면요. 인연을 만난다고 그랬죠. 인연이 뭐겠어요. 관심을 주면 또 현행해요. 관심을 주면 또 현행해요. 자꾸 깨워서 자극하면 터져나오고 터져나오고. 그러면 이쪽 업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요? 이쪽 업을 짓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좀 불행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는 건요. 자기 무의식에 행복의 종자를 안 심고 있어요. 계속 물을 어디다 줘요? 물이 관심입니다. 관심을 어디다 줘요? 불행해지는 쪽으로 계속 관심을 두는 겁니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들을 또 떠올리고 또 떠올려요. 그러면 보세요. 불행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게 또 자극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종자를 또 터져나오게 해요. 바로 우리 마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이 불행이. 그래서 여기 또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더 강력한 상태로 또 저장이 돼요. 재입력이 돼요. 그래서 더 강력하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또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계속 생각하고 공드리고 관심 주고 있는 실제 몸으로도 움직이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가 업짓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주로 뭐예요? 불행해지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불행한 과거를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계속 저장이 강력해져서요. 나중에 이제 건드리기만 해도 터져나오고요. 건드리지 않아도 막 자동으로 터져나옵니다. 작은 일상의 작은 자극에 팍팍 터져나옵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무의식에 왜 이런 것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입력해가지고 더구나 여기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을 지어가지고 얘네들을 강력하게 만들었죠. 건드리지 않아도 터져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었죠. 그게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환경 탓이다. 상황 탓이다. 상황 탓, 환경 탓.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다. 다 핑계될 수는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탓. 환경도 상황에 들어가게.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라서 계속 나를 그쪽으로 몰고 갔다. 내 안에 이런 업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납니다. 계속 내가 깨어있었다면 깨어있었다면 이런 업으로부터 계속 벗어날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업이 당장 내가 해결하기 힘들다면요. 좀 무관심이 답입니다. 자, 바로바로 이 업들을요.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습관이라면 바로잡으면 되고요. 내 마음 안에 습이 돼서 쌓이는 생각, 감정, 오감, 생각, 말, 행동의 습관들이 당장 내가 이 상황에서 몸을 못 빼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가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서 계속 이게 쌓여가는 거를 당장에 못 막으면 최대한 깨어서 이게 문제 있다는 걸 자각하고 탈출할 방법, 활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해서 이제 이 업들이 관심을 두지 말고 철저히 관심 먹고 잘하니까 관심 주지 말고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나 말, 행동을 줄이는 거죠. 구체적으로 업 짓는 걸 줄이고 관심 먼저 끊고 업 짓는 걸 줄여야 되고 최대한 덜 생각하고 덜 말하고 덜 행동해야죠. 그래야 이 정자들이 말라 죽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를 잘못된 것들을 이 정자를 못 나오게 막는 방법이라면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긍정적 정자들로 내 마음을 51% 이상 강력해지게 채우는 게 더 긍정적인 방법이죠. 부정적인 방법을 막을 생각만 하다가 또 부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깨어서 해야 되고 깨어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깨어있기만 해도 깨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참나자리에서 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래아식의 올바른 업을 저장하는데 힘을 줍니다. 깨어있기만 해도 그리고 이 깨어있는 것 자체가 몰라 괜찮아 종자들이 계속 저장돼요. 이 정자가 우리 마음 안에 강력해지면 건드려도 몰라가 되고 건드리기만 해도 괜찮아 되고 나중에 건드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깨어있어요. 이걸 만드시라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힘을 드리지 않아도 은근히 계속 깨어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건요. 여러분 아래아식의 그 정자가 강력해져서 그래요. 강력해지려면 뭐라고요? 관심과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주는 거예요. 관심과 업짓기. 관심도 생각으로 지은 업이죠.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따로 넣어서 말하면 업을 잘 짓자. 생각, 말, 행동으로 업을 잘 짓자고요. 관심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빼서 얘기하면 먼저 관심을 쏟고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어디에 지금 관심을 주고 계세요? 관심 가는 쪽으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선한 쪽인가요? 몰겐자 쪽인가요? 깨어있은 쪽인가요? 초궁정 유연함, 따뜻함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딱딱함, 결핍감, 나한테 뭐 없는 거 계속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 난 안 될 거야. 결핍감, 나는 뭐가 없어. 차가움, 내가 죽겠는데 남 신경 나 못 쓰겠어. 유연함, 나는 절대 이 고집 못 바꿀 거야. 딱딱함. 자명함 반대로 찜찜함. 찜찜해 죽겠어 지금. 찜찜해 찜찜해. 자명한 걸 만나야 되는데 찜찜해만 하고 있으면 답이 나옵니까? 계속 부정적이 되지. 초연하지 못한 질척질척 집착하고 있는 것. 어때요? 반대로 틀어요. 어느 종자를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이 심어주셨나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우리 마음 농사입니다. 마음밭. 심전이라고 그러죠. 마음밭 농사인데 마음밭에 어느 종자 씨앗에다 물 더 많이 주셨어요? 관심 준다는 건 물, 햇빛도 더 받게 해주고 물도 더 부어주고 비료도 부어주고 이게 관심 주는 거예요. 관심 주고 계속 그 방향으로 엎지워주는 거예요. 어때요? 내 무의식에는 지금 뭐가 강력할까? 어떤 게 강력한 지금 종자일까?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깨어 있으세요. 이 고민도 깨어서 해야 돼요. 깨어있으면 자꾸 뭐가 나와요? 긍정적인 종자들이 활괴를 치고 행세를 해요. 이쪽에다 완장 채워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들한테 육바람일의 종자들한테 완장을 채워줘야지 얘네들이 갑질을 하겠죠. 얘네들이 갑질을 하게 만들어야죠. 긍정적인 갑질. 우리가 갑이다. 양심이 갑이다. 세상이 돼야죠. 이쪽이 갑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마음대로. 부정적인 마음은 뭔지 아세요? 핵심이? 자해예요. 나를 먼저 죽이고요. 해타. 남도 죽여요. 이쪽 긍정적인 감정들은요. 총체적으로 자리 이타예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려요. 어느 쪽 종자에다가 지금 물을 주고 계시나요? 양심이 갑질하는 세상이 양심 51% 세상이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건 갑이랍니다. 주가 되는, 주체가 되는 세상. 그래서 악업에는 부정적인 종자에 관심을 되도록 주지 마세요. 관심이 딱 가는 순간 생각, 말, 행동이 펼쳐지겠죠. 자꾸 이쪽에 관심을 주셔야 육바람이 터져나오죠. 이게 습이 돼서 우리 마음 안에 습이 됐다는 건 뇌로 말하면 그쪽 방향으로 우리 회로가, 신경회로가 싹 깔렸다는 거고 마음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종자들이 꽉 차가지고 무의식의 습기라고도 하죠. 습기. 습관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시는 게 습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것들이 다 습관적인 에너지로 우리 아래아 시간에 저장이 돼요. 그 습기가 종자예요. 내가 한 행위에 습관적인 에너지가 우리 마음 안에 저장돼서 종자, 씨앗으로 저장돼 있다가 왜 종자라고 하냐? 적당한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싹이 나니까 반드시 현행하니까요. 과보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한번 계속 해보세요. 우울증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보가 일어나면요. 더 이제 못 막아요.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종자가 있든지 지금 출구를 통제해보자고요. 딱 출구만 막고 있어요. 안에 무슨 종자가 있든지 내가 다 파헤치고 싶은데 제거하고 싶은데 모르겠고 아무튼 출구는 내가 통제한다. 깨워서 앞으로 현행되는 것들은 다 내가 양심이 좀 갑질을 해야겠다. 깨워서 양심 종자들이 51% 이상 터져나오게 출구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안에서 부정적인 종자들이 작동하려고 할 때는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다 내가 막아내겠다. 힘을 약화시키겠다 최소한. 못 나오게 막던가 나갈 때 힘을 약화시켜서 무력하게 내보내겠다. 몰라 무관심이죠. 몰라가 몰라 괜찮아. 자명 너 자명해? 출구 딱 출구 통제하면서 부정적인 종자가 현행될 때마다 너 자명해? 몰라 괜찮아. 너네 힘을 빼버리는 거죠. 너네한테 관심 없어. 부정적인 너네한테 관심 없어. 너네 자명해? 너네 찜찜한 것들 아냐? 하면서 계속 적발해가지고 힘을 잃게 만들어야죠. 지금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핸드폰 보시는 거 습관화되어 있죠. 정신 차리고 보면 핸드폰 들고 있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말, 행동도 습관화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면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면요.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말하고 있고, 그런 행동하고 있고 그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못 끊어요. 계속 부정적인 데다가 물 주지 마세요. 그 정자에다가. 습기, 습관화된 에너지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최소한. 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당장 못 바꾸면 나오는 거라도 바꾸세요. 결국 나갈 때, 현행할 때 보면 아니까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싹들이 나오는지 싹이 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부정적인 싹이 탁 올라와요. 거기에 매료되어버리면 바로 또 끌려가서 부정적인 종자를 강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잘하자고요. 지나간 과거도 자책하시면 안 돼요. 지나간 과거도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딱 깨어서 지금 내 마음에 출구만 통제합니다. 지금 뭐가 올라오나요? 지금 올라오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지금요? 또 지금, 지금 올라오는 그놈. 몰라 괜찮아 자명해보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알아차리세요. 뭐가 올라오나. 올라오면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유연한지 딱딱한지 살펴보세요. 아닌 애들한테는 관심 끄세요. 그냥 몰라 해버리세요. 몰라 괜찮아 해버리세요. 긍정적인 애들한테는 더 정신을 모아서 힘을 실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더 정신 차리고 더 깨어있으세요. 그게 응원해주는 겁니다. 정신을 더 모아 깨어있으면요. 긍정적인 애들은 다 힘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요. 내가 깨어있기만 해도 모든 선은 모든 종자들한테 햇빛이 가고 물이 가고 비료가 갑니다. 지금 틈틈이 내 안에 선한 종자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틈틈이 계속 깨어있으면 고루고루 태양이 비추고 비가 내려주고 담비가 내려주고 비료가 갑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여섯 가지 종자들이 힘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초연함의 종자, 초궁정의 종자, 따뜻함의 종자, 유연함의 종자, 자명함의 종자, 충만함의 종자를 계속 물을 주고 키우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저랑 약속해요. 마음밭에 신육바람의 종자를 키우실 것. 어제껏 신경쓰지 마세요. 그것도 하면 우울해져요. 지금 우울해지려고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우울해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최선의 비법들. 어제껏 후회하기. 긍정적으로 살려고 최선의 답을 찾으신 분.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어제껏 후회하기. 앞날 걱정하기. 짱이죠? 과거 곱씹으며 집착하기. 그거 하지 말자. 이번에 새로 나간 14조에 있죠? 미래에 대해 쓸데없이 불안에 떨면서 걱정하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 약속.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종자는 정말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기가 힘들고요. 부정적인 종자는 언제 이렇게 컸나하게 잘 큽니다. 인간이 부정적인 생각에는 쉽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겁나는 일들을 대비해야 되니까 고등 침팬지 삶에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과거를 곱씹으면서 거기서 뭔가 지혜를 얻어내야 되고 하니까 과거 미래를 되게 집착하고요. 또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확 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대비를 하니까. 원래는 잘 살아라고 고등 챔피언처에 대해 준 기능들인데 이게 실제로 써보니까 되게 탐진치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무지와 한 덩어리가 돼서 금방 탐욕과 무지와 분노와 한 덩어리가 돼서 금방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아주 일조하는 것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참여도 해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 중심이 돼서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한 마음으로 과거 미래를 돌아보다 보면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금방 부정적인 생각으로 휩쓸려갑니다. 난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과거에도 안 됐거든. 나는 뭐만 하면 되고 이렇게 망해 먹더라고. 이제 혼자 잘못된 오판의 오판을 계속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금방 이게 전염이 돼요. 남이 하고 있어도 나한테 금방 전염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은 빨리 전염이 안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천연의 환경을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시죠? 부정적인데 영향을 받기 쉬워요. 깨어있으시죠? 긍정적인데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잘 안 깨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이 머물질 않아요. 따라서 늘 부정적인 종자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되게 열심히 있게 돼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잘 살아보려고 불행을 대비하려고 했던 일이었고 나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참회하려고 했던 일인데 그게 결국은 부정적인 종자만 엄청 키우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돼요. 되게 정당해서 합니다. 참회도. 양심이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건데요. 참회하다 보면 부정적인 종자를 너무 키워가지고 내가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긍정적인 마음, 초연한 마음,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내 마음에 부정적인 정글을, 숲을 만들어버려요. 종자들을 워낙 잘 키워서. 최악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이렇게 부정적인, 아주 망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딱 하나예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깨어있었으면 모든 긍정적인 종자들이 현행하고 활동하면서 여러분을 진리로, 빛으로 인도했을 텐데 부정적인 종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또 잘 살아보려다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가 나서 이해 잘 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